버리지 말고 분해 분해하도 개조때문에 필요없다메 여러분들 지능 1이면 개조를 아예 못하는거에요 아니면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레이저 무기만 못한다 뭐 이런얘기가 있던데 할수 있긴 있는거야 기본은 뭐 개조를 할수가 있는거야 아니면은 뭐 중요한걸 못하는거에요? 몇가지 할수있어? 여기서 또 우리가 가야된데 맞죠? 저쪽이다 가자 미성수관 라드스택 레벨 몇이야? 지금 방금 뭐있었는데? 저기있다 어..맞출 확률입니다 레벨4 허접이네 사이언스를 올려야된다고? 그래? 개조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뭐 지금도 잘 죽는데 애들 뭐 좀 잘 안죽긴하지만 이정도쯤이야 뭐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아니 길이 저기 안내되있길래 온길도 보여주네 저기서 아 원래 왔던데서 하는거구나 어? 온길도 보여줘 기관총 부탁드립니다 어 근접개조를 하자고? 근데 이거 풀하우스는 총 쏴야되잖아 하겐요새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십시오 요거죠 하겐요새가 저건가봐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거 아냐 그냥 아주 간단하구만 정문으로 가면 되지 정문 돌파 잠깐만 총이 없다 총을 10mm 권총 총알이 많으니까 이걸로 갈게 그 정문 아아 정문이 여기였었지 그럼 훔은 일로 가면 되는거 아냐 이거 뭐 포탑 소리 아닌가? 돌아서 올라가면 되는거 아냐 하아아아아 아 저기도 있고 오케이 알았어 체크체크 여깄죠 전투제어판 망가뜨렴 뭐야 멋있게 쓰는데 맞고 있는걸까? 맞고 있는걸까? 틀에다 잡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였죠 포탑 왜이렇게 많음? 맞닥떠 맞닥떠아아아 저장하고 이거 좀 채울까요? 아 이거 다 포탑이야 우리 멍멍이 맞았어 권총 드럽게 아칸데요? 총알은 많은데? 이리가서 잡겠어? 로봇트라 그런가부다 사람은 금방 죽던데 머리 맞추면 여기있으면 안맞아 여기있으면 안맞아 오케이 잡았고 약좀 먹어야겠어 다람쥐고기 스윗 스틱링 고기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나? 생고기 그냥 먹으면 안되죠 으깬 감자 먹자 으깬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간잡침 먹고 이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물건이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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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탁 탁 탁 숨어주시고 달콤맨님 중계명에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만큼 터지고 있죠 지금? 오케 근데 체력을 왜 안떠? 권총도 뭐 좋구만 총알이 많아서 일로 올라가면 됨?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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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만 총알이 많으니까 안심이 된다 주석 부품만으로도 주실수가 있다 개선돼 조준 시스템 가드 올라가자 샷발이 좋다고요? 제가 뭐 피지컬이 좀 되죠 이게 만약에 이게 패드였으면 근접으로 갔을거야 아마 흐흐흐흐흐흐흐 패드는 정말 맞추기 힘들어 566탄이면 뭐죠? 내가 쓰는건 아닌거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돼 어딨어 길 없나? 여깄다 이 뚜껑 같은데로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잡은애들 다 탁 먹고 어? 길이 없네 휴우 퓨 운쿠눌라 길찾자구? 억kte 여기다 아 저거 근데 여기가 길이 돌아가는길인지 왔던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우스님 저기 가는거 맞아요? 저렇게 뜨면 저렇게 가는게 맞어? 아니면 일로 오란 얘기야 우스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길 아니지 근데 왜 저길 보여주는거야? 저건 도움이 하나도 안돼 괜히 찍었어 길찾키퍼 문제 많아서 아무도 안쓴다고 거의? 나와 엎드려 첫날 누구야 그거 찍으라고 했던 사람 나와 그래서 내가 후스 두지 말랬지 누가 좋다고 그랬잖아 나는 꼭 필요하다매 아무도 안쓴다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길만 찾으면 돼 그쵸? 아니 근데 문이 어디갔냐? 문이 없어 문이 여기 들어가는거 맞잖아 아 저기있다 문 이게 문인가? 아닌데? 꺼져 꼼꼼하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봉 하겐 요새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라 정문은 닫혀있다 내부로 들어가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맞아 내가 길을 못찾고 있는건 맞아 계속 올라와보자 어 우리 멍멍이 어디갔지 근데 형 이 게임 포기하실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야 벌써 많이 했는데 어떻게 포기하니 뭐 이정도 가지고 포기해 원래 초보들은 다 이정도 해요 여러분들 내 펄아웃 시리즈를 처음이잖아 여기가 이제 끝이잖아 그쵸? 여기 여기 올라가볼까? 오잇 생긴건 이게 문같이 생겼는데 이게 문같이 생겼거든 근데 이게 아니야? 여기 아닌거 어디 어 저기있다 닉발렌타인 저기 서있는거 보소? 저기인가봐 여기였어? 어디냐고 닉발렌타인데 여깄다 문 아 막혀있어 근데 다른 문은 없는데 여기 어디를 둬야돼 문 문 아니 문이 어딨어 침착하게 다 뒤져보자 여기 아 여기 하아 이렇게 돼있냐 이거 설마 나만 오래걸리지 않았을거 다른사람들 오래거리있을거 같디 그쵸 저기가 문이네 됐다 찾았다 나쁜놈들인가 이거 아 민조인간다 신스 신스에요 신스 나 봤니? 이런애들은 머리통 날리면 금방 죽거든 하하아 하아하 띡띡 딱딱 세이브해야돼 빨리 그만 그만 세이브 레이저 권총이 너무 약하다 아아 뭐야 아이언맨이야 뭐야 인슈트드 권총줬다 권총 바꿀까? 무슨소리야 누구 싸우고있는거 같은데? 나 일단은 체력좀 먹고 무기좀 바꿉시다 여러분들 전년석이 가지고있는 무기가 엄청쎄거든 일단 피좀 먹고 빛나는피 스팀팩은 아까워서 쓰지마 아 좀 구운고기 없나 구운고기? 브라밍고기 이구아나 고기조각 슈가밥 뉴코카콜라 어우 HP 400이나 차네 코카콜라 이거 한번 먹자 그냥 고기를 하나 먹고 야오카이고 이런거 먹고 방사능 찾아나 방사능 한번 치료해 방사능 치료하는거 그거 라드어웨이 한번 써주시고 무기가서 새로 먹은 총 인슈트트 권총 데미지가 더 약하네 근데 그냥 이걸로 써야겠구만 꺼져 꼬꼬마님 감사합니다 22개 33개 4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근접 붙으면은 아아 개쌤 개쌤 미쳤다 미쳤어 근접 붙으면 이걸로 때리려고 했는데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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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월샷 월샷 여기있거든 아 뭐야 부당당했다 아 아 내가 월샷 따고 있어 아 스티팩 하하하하 내가 월샷 따고 있어 딱딱딱 딱딱딱 지금 이미? 하아 크리티컬 하아아아 총알 너를 꿰뚫는다 아 뭐야 이거 스나이퍼 엘리트도 아니고 근데 안죽었어 아 내가 더 위험한거 같은데 눈앞이 흐려지고 있어 왜그러시죠? 체류했는데 저 물같은 총 엄청 맞아서 그런가봐 잡았다 아 총 바꿔야되나? 왜이렇게 악해 인슈트트 소총있다 저걸 바꾸자 너무 약해 총이 소총 소총 나 소총 쎄거든 요거거 이걸로가자 이거 총알 얘네꺼 주우면 되니까 정당한 권위 들라고? 맞다 정당한 권위도 레이저잖아 맞네 맞네 이게 총알이 퓨전셀 드는데 다 써가지고 못썼잖아 됐다 뒤졌다 이 녀석들 녀석들이 감히 총알 열한발 많이는 안주네 나 부상 아아아아 자 침착하게 그거 쓸겁니다 바치 바치 핫 와아 엄청 쎄 와아 무기 차이가 엄청나구만 권총이 뭐 이런거보다 훨씬 쎄잖아 봐봐 그냥 터져버리잖아 이게 무기 차이가 데미지가 저거 제가 주순거거든 전설 못잡아가지고 이게 답이다 정당한 권위가 밥 드시라고요? 뭔 밥 아 나 귀찮아죽겠어 아니 이거 뭐 자동으로 아니 먹을게 너무 종류가 여러가지야 아니 고기 뭐 이런거 시트롤 이런거 먹으면 방사능 뭐 좀 한 번에 먹으면 자동으로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종류가 많아서 단축키장에 올려놓을 수도 없고 탭키 눌러서 계속 먹어야돼 귀찮게 우와 한방 머리 또 한방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방 소총 죽지마라 무기 도움이 안돼 이녀석 하아 세다 총알 아껴야돼 근데 나 이게 전부야 하하하하 어 이게 전부라고 총알 주셈 여섯발씩은 나오네 여긴가? 거울 아싸 정제된 물 아 나 좀 이상한가봐 나 이거 보면 안에 보고싶어 뭐가 있는지 하하하 문 열고 아이씨 깜짝이야 어 뭐야 아 놀라죠 똑같이 생겼어 신스랑 얘 신스긴하지 인정인간 놀랬잖아 멍청아 저리 빠져있어 하핳 놀래라 아아 여깄네 여기다 여기 도묘하게 맞추고 맞추고 있는건가? 오케이 레벨 어 맨 저기 있다 월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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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스 대장이야 그거 어쩌라고 대장인데 비켜 레벨 좀 하게 레벨 총관련 스킬을 많이 찍어야겠어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아무래도 폴아웃인데 근접부터 하는거 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거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자물쇠랑 폭탄마 그 다음에 야행성 굴절자 저격수 저격수는 이제 조준경을 사용하면 어떻게 저격총 쓸 때나 필요한거니까 난 필요가 없지 관통자 정확도 올라가기 집중사격 보너스 획득 뭐 찍을까 소총수 찍었어요 한번 더 찍는게 낫나 이런거 맥끄라드 있어 단발식 소총이 40%에 추가 피해 이걸 찍으면 더 세지는건가 40% 계속 찍어야 되는건가 근데 이제 소총만 먹어야 되네 그쵸 소총 올인이잖아 원래 하나만 키우라던데 경험치 저기 3배 5배 너무 사기라서 찍지말라 그래서 일단 한개만 찍어놓을게요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킨대 나는 찍어도 될거 같은데 나는 딱히 로가다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일단 다른 분들 해보셨던 분들이 비추하니까 좀 적응되면 난이도 좀 올릴게요 나 유니크아이템 먹어야돼 대장 어디갔지 뭐야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이거 아이고 와우 세다 와 지뢰도 터뜨리고 실시도 터뜨리고 뭐야 죽탑이야 어? 어? 너무 쉽네요 무기만 이 무기만 있다면 잠금해제 단발기 해킹 해킹도 하나 찍긴 해야겠다 안그러면 고생해야되니까 달광 조중기 부착 10mm 기관권쪽 그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개조가 뭐냐면 저런 조중기 있죠 저게 달려있잖아 저걸 여기 빼가지고 내가 쓰는 정당권이 받고 싶은데 빼고 박는 기술만 있으면 돼 이걸 박았는데 그걸 진짜 개좋게 막 하고 이런건 필요가 없고요 빼고 박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건 안돼 아아 닉발렌타인이 해킹할 수 있어? 닉발렌타인 어디갔어 근데 어떻게 시키지? 가서 시키자 닉발렌타인 어디갔어 뭐하냐 빨리 안와 빨리빨리 안와 아니 니가 탐정이잖아 내가 어? 너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리와 밸렌타인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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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여기로 이동 오케이 대충 알겠다 이제 조작법을 다아 이렇게 딱 해제 이렇게 저 단막을 풀 수 있습니까? 좋은게 있어 어디야 어딨어 오케이 이것좀 해봐 너 잘한다며 컴퓨터 컴퓨터니까 컴퓨터 잘해야지 맞아 컴퓨터잖아 생각해보니까 로봇트잖아 흐흐흐흐흐 오케이 했습니까? 아아 풀어놨네 아아 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버하지마 신스 대장 파밍이여? 그래 병뚜껑 대장인데 뭐 갖고 있지도 않네 가자 해킹해 보안 문제야 문 열어 모든 문을 다 열어라 삐리비리 다 열었다 포탑 모든 포탑을 무력화 연결된 유닛 비활성화 하나밖에 없어? 됐죠? 됐네 지능 찍을 필요도 없네 얘 이용하면 되겠구만 다른 사람들 그쵸? 생체스캐너 이런거 비쌀거 같은데? 딱 봐도 이름만 들어도 비쌀거 같은 느낌이잖아 가자 내려가야되는거야 올라가는거야 근데 지지직층이네 밑에 한번 더 가야되는거 같은데? 밑에 한번 더 가야되는거 같은데? 밑에 보겠는데? 밑에 보겠는데? 뭐여? 무슨 문을 열어? ㅋ 어케 잘못왔나 나갔네 헤헤 맞죠? 나간거지? 들어가야되는데 다시 들어가요 여기.. 새로운 길 발견했네 여기 도 나가는 길이야 미리 나가는 길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탈출할 수도 있는거니깐요 확실하게 해야지 탐정이란 모름지기 엘레베터 타고 다시 내려가면 되겠네요 니 빡쳤다고? 타지마 너 오우 빠른데? 어 뭐야 내 마음을 어떻게 하자 한번 써보려고 했거든 쏘면은 아마 나 때리겠지? 자유도가 있어서 경비병같은거 때리면 그 말 못 이용하고 막 그런거 있드만 스카이 림이랑 똑같이 내가 아까 여기서 어떤 문을 열었지? 사슬 활성화 문 열었다 12미터 어? 좋은거 없나? 위스키? 어디? 옆에? 옆에 어디? 이거 뭐야 여기? 아 여기구나 오케오케 탄약 탄약도 먹고 쉬고 어? 뭐야 살짝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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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총알 밖에 없잖아 근데 탄약상자가 잠겨있냐 도마가 뭐야 자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을 삐릭 열었잖아 근데 어디로 가는거야? 아 여긴가? 여기서 보니까 보인다 여기로 가야되는건가? 4미터 4미터 14미터 템파밍 응? 뭐 가다보면 생겨 나오겠지 뭐 어? 가다보면 나오게 돼있어 이건 또 뭐야 4미터 허리핀 박스 3개 지금 미니맵상으로는 23미터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이쪽인가? 13미터 13미터 12미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아니네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데? Q 눌러서 따라가보자고 Q는 믿지 말래 사람들이 내려가야될거 같은데 여기 올라가는 길은 아닌거 같은데 미니맵에서 내려가라고 한다고? 그게 어디 나와요? 어? 뭐야 뭐야 누구야? 다 죽였는데? 뭐지? 죽었어 뭐야 지레야? 아 지레 어이가 없네 아 저 미니맵에 화살표를 밑으로 표시되어있는게 9미터 밑이란 얘긴가봐 맞죠 오케이 방향표 오케이 알았어 아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함정인가봐 어 별게 다 있네 신기하다 5미터 밑에야 좀만 가면 되거든 비켜봐 이런거 다 함정인가봐 켈로그의 지시로 수상한 신입자 제거중인가봐 어잇 하잇 정당한 영광 송정콜 비싼거야 감..아 감전상담보 필요없는데 금방진이었으면 감히 이쪽으로 내려가는거구만 잡템은 가져가지마 자꾸 잡템에 신경쓰이지 켈로그다 켈로그 사과파이나 먹으면서 아내역게 지냈다고? 나 저 피좀 채우자 이럴줄알았으면 고기좀 많이 구워갖고 오는건데 그쵸? 고기를 안구워가지고 캔디컴 이거 먹어 당근 먹어 다 방사능 걸렸구만 멜론 이러분도 다 방사능이야? 아 방사능이구요 물 먹어도 피찮아 아아악 아아이 아아이 저건 어떻게 없애 그냥 쏘면 되는건가? 아아이 무슨 함정이 이렇게 많아 전전도 아닌데 이게 이거 하나 꽂히구요 아우 나이스 저런 구이 먹으면 방사능 효과 없이 잠금해제 아! 부서진네? 요정도? 요정도? 오케이 아 뭐 좋은것도 아닌데 저거 배울까봐요 그거 구..저기 구슬 그거 아 구슬이 된다 그거 빼는거 어이고 으스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마워요 resigned 콘텐츠 물돈 뭘 주추라고? 캔을 주추라고? 원캔 내가 놓친 거 있음 чет 이거? 땅통? 왜? 가자 가자 아앍 아앍 깜짝이야 이씨 문 열고 함정 조심 함정 조심 그래 함정인지 아닌지 확인할때는 Q를 누르라고 했어 그럼 적들이나 뭐 애들이 파켓팅이 된다고 그랬어 오케이 들어가자 여기있나 봐 겔로그 녀석 내가 죽여주마 저장해야지 어 개조 웬만하면 안합니다 어차피 이래차고 다이아몬드 시티까지 가는것만으로도 반신반의 얘기 커몬엘씨가 널 유포처럼 씹어버릴줄 알았지 내? 나한테 얘기하는거야? 아니면 얘한테 얘기하는거야? 권박 녀석이 켈로그 녀석 켈로그 녀석 저기다 신슨? 그냥 한대 팩 베이비 톡 버저분 빠져 잔챙이는 빠져 아아 한 놈 오케이 쟤는 총도 한번도 안쌌 정차할령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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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들어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막 고기같은것도 있을거 같고 아이템도 있을거 같애서 너무 신경쓰여 뭐 있을거 같애 이런데 총알만 챙기자고 이게 아니구요 내려가야돼 8미터 밑으로 밤이 밤이 어 뭐야 안전모 캐주얼 목장은 뭐야 회색 양복 세탁땡 파란색 드레스? 드레스 먹어야돼 안전모 한번 껴보자 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드레스 니가한테 입히자고? 왜요? 자 드레스 덕시도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맞다 소지품 말고 의리에서 보면 편하다고 그랬지? 캐주얼 복장 흠 이거다 이걸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T를 아 아 뭐야 T를 누르고 R을 누르라 않나? 잠깐만 무게로 필요없는거 좀 줍시다 너무 무거워 정크제 좀 가져갈래? 다 필요없거든 이것도 좀 다 가져가 소총도 필요없어 이거 다 가져가 권총 이것도 하나만 빼고 다 가져가야 돼 아 뭐야 하나만 줬잖아 다 가져가고 탁자등 가져가 방망이 이런거 가져가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T를 장비를 해서 하는거잖아 그쵸? 맞죠? 누르고 누르고 여기다가 자세히 보기 여기서 이필라면 어떻게 해야돼? 모두 가져가기 탭 나가기 니그 노드로 안닌다고? 아 그래요? 네 누구야 엎드려 니 이표 보라매 이표 나도 몰랐으니까 티셔츠와 슬랙스 가자 나 이표 보면 재밌을거라 생각했네 번접하구요 여기로 내려가자 헤드만 노리자 야 배츠모드도 필요도 없어 나중에 배츠모드 좋나? 이게 버프 저게 퍽을 찍으면 찍을수록 배츠모드로 정확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심정타도 원할때 매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건가? 지금 애들이 빨리 죽고 그러니까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레전더리같은 애들 잡을 때 쓰면 된다고 아 잘하는 애들 쎈애들이요 실험실 유리병 퓽 퓽 퓽 퓽 퓽 퓽 퓽 퓽 퍽 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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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자면 어떻게 되요? 한번 자볼게 궁금해서 그래 별일 아니라더라고 와! 피도 다 차고 저장도 내고 개 좋네 자면 무조건 이득 아니야? 잘 수 있는 데서? 뭐 리사처럼 템 뺏기 고르는 게 있나? 자는 게 잘 수 있으면 자는 게 이득이네 왜 이렇게 무섭지? 코카콜라다 하겐 요새 무기고 비밀번호 원더글로 좋습니다 비밀번호 먹었으니까 개이득이네 자 그리고 여기서 43미터 즉석 식품 접시 잡템 줬다가 끝나겠어 게임이 누칸콜라 자판기? 누커 체리 자판기인데 편안한 베게 유리맥 좋잖아 닉 되게 풀라고? 아 자구 아 그거다 어 연구로 올라가는 거 에너지 무기 버블에 예스 압도적인 화력으로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다 에너지 무기의 피 치명타 피해량이 영구적으로 25% 에너지 무기면 레이저 얘기하는 건가? 25% 증가한다고? 그럼 엄청 세지는 거 아닙니까? 어? 와 이러면 완전 좋다 저런 거 이걸 찾다니 왜 어 찾기 어려운 거야? 흐흑 그래 개이득이네 어머니 내 무기야 이거 나 지금 안 타도 알아서 조용되는 거죠? 아 뭐야 크아 강하구만 안녕 한놈 더 있었는데 아아 숨은거 보소 와아 머리 좋은데 여기 숨어있어 여기 전방이 흐랍한 녀석이 저기 나왔단 얘기는 이 길이 맞다는 얘기지 그쵸? 이쪽 길이란 얘기죠